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재현입니다. 2023학년도 지구과학원 수능 대비를 위한 매직 개념 완성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에 내신 대비 공부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내신 대비를 위한 지구과학원 역시 이번에는 이 매직 개념 완성 강좌로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근데 일단 이 오리엔테이션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가 좀 적지 않습니다. 조금 많고요. 시간 또한 조금 길 수 있다는 이야기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지구과학에 대한 관심 너무나 많고요. 많은 문의들을 너무나 많이들 해주세요. 아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 실체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게 됐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궁금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좀 풀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강좌 특징과 강좌 소개 뿐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것 자체가 지구과학원을 어떤 형태로든 정복을 한번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방향을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 드리려고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했어요. 자 그럼 일단 같이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 조금 길지만 분명히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을 터이니 귀 기울여서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매번 그랬던 것처럼 인사 말씀 한 번 또 올리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 오지 패밀리 여러분들 끊임없는 응원과 많은 사랑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나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알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절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열심히 강의 준비에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겠죠? 정말이지 매년 매년 그 힘든 일정들을 소화하는 게 그렇게까지 만만하고 싶은 일은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그래도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이걸 더했으면 저걸 더했으면 이런 후회와 생각들이 항상 남긴 하더라고. 그래서 매년 이 시기의 다짐은 지난 시즌보다 어쨌든 더 열심히 살아보자. 이게 항상 이 시즌에 저와 저 연구실 식구들이 가지는 마음가짐인데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잘 살아보셨잖아요. 하지만 새해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는 여러분들 역시도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의 본인의 아주 찬란하게 빛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구과학 강의를 아시다시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메가스터디에 와서 1년 차를 보냈습니다.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사실은 나름 지구과학에 있어서 예전에 지구과학에 불모졌던 시절부터 지금의 이렇게 많은 수강생이 강의를 듣고 많은 선택자들이 지구과학을 선택하고 이런 과정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볼 때 저희들은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사실을 생각해요. 이거는 누가 인정해주냐 안하냐의 문제 아니라 저희들은 어쨌든 그렇게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에 걸맞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강의 준비를 하고 학습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어떤 생각을 잠깐 한 적도 있냐면 와 이 정도면은 나름 꽤나 어떤 한계점이 있을 때 그 근처까지 다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한 적도 있긴 했는데요. 이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자만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메가스터디에서 1년을 이렇게 지내봤더니 아 이게 분명한 거 있어요. 이게 세상은 넓어요.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보낸 한 시즌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과 어떤 생각을 하시려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는 것보다 정말 또 한 번에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걸 하여튼 많은 성장이 있었고 정말 진짜 너무 많은 수강생들이 너무 열심히 열렬히 응원과 성원을 보도해 주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신 덕에 더욱더 열심히 이렇게 달려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 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운때가 맞았고 기회가 적절했고 등등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하여간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이쁘게 봐주신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끊임없는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고 좋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수능 지구과 수학능력 시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 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한국교육과정평가는 아시다시피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학능력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자 지난 2021학년도 수능이 출제된 다음에 보도자를 통해서 배포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길기 때문에 요약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일지라도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방식 등을 변화시켜 출제하였다. 아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이지만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라면 조금씩 형태를 달리해서 다시 한 번 출제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여기서 우린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예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죠. 오케이. 이따가 뒤에 참 많은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긴 할 텐데 기출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아주 중요합니다. 단 현재 우리는 2015개정교육과정으로 편성된 지구과학원 교과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7차 교육과정 또는 2009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개정 이전의 교육과정에 현 교육과 교과 범위와 걸맞지 않은 문제는 필요치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나름의 교육과정의 범위를 알고 선을 알고 지키고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기출문제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자 학문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를 측정하겠다는 소리죠. 자 기본 개념에 대한 이의와 적용능력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추리하며 분석하고 탐구하는 사고능력 기본 개념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탐구 사고력이 갖춰져 있는지 이게 중점적인 어떤 평가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영역별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한다. 됐죠? 좋습니다. 다음 자 이 부분은 이제 배점이라든가 과목별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EBS 연계교제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학탐구 영역은요. EBS 연계교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렇게 두 개의 연계교제가 출시가 됩니다. 과목별로. 자 어쨌든 연계율이 50% 수준이래요. 이거 50% 빠는 거죠. 설령 여러분들 이게 10% 연계라고 해도 그거 갖다 버리면 돼? 절대 안 돼요. 게다가 EBS 연계교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소를 거친 문제집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고 출제하는 그런 기관에서 한 번 탁 손을 갖다 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체감 연계도가 떨어지고 연계된 게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 생각은 그걸 떠나서 과거의 기출문제가 되었든 EBS 연계교제가 되었든 그 나름 소중하고 중요하고 양질의 어떤 문항으로 만들어진, 닫혀진 그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기를 가지고 기본기 위에서 심화적인 내용을 얹어내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항에 대한 어떤 사고 과정, 사고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학습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자료가 나오고 똑같은 형태의 질문이 있어야지만 연계됐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은 실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기출문제 또한 마찬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과학탐구 영역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춰보면 자 과학탐구 영역에는 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과학 교육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과학적 탐구사고로 앞서 놨던 어떤 전반적인 내용과 별 다른 차이가 없죠? 2015 개정교육과정. 자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는 2021학년도 수능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2020년에 치러진 2021학번을 뽑기 위한 수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2022학년도 수능. 요건 이제 2021년에 치러진 수능이죠. 그래서 수능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는 두 차례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이 얘기는 교육과정이 개정된 지 얼마 오래 지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사실 매번 개정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개정된 첫 번째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저희들도 강의를 준비하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나올지 많은 소스들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두 해가 지났잖아. 그러면 나름 2년이지만 기출문제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아 이 정도 내용은 이런 정도의 어떤 과정으로 문제를 제작하고 이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를 만들고 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구나 라는 어떤 윤곽이 좀 잡히는 상태라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뭐 이전에도 쭉 그랬지만 나름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왜냐하면 수능은 계속 발전되고 진화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오케이? 과거에 안주하지 않는다고 왜? 학생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모두 다 공부한 상태에서 그거를 깔고 이제 더 많은 생각과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자료와 문제 수준만으로는 변별력이 있어 확보가 되지 않아요. 오케이? 따라서 수능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은 그런 발전하는 수능에 있어서 아 어느 정도의 내용을 준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강의를 하는 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그리고 아 이번에는 이런 과정까지 과거에 나왔으니 이번에는 이런 방향 이런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 이런 자료가 소개되지 않을까라는 수많은 예측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문제를 만들고 강의 내용을 준비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책이 있다고 마구마구 떠드는 게 아니고 다행스럽게도 이때든 이때든 쫙 그 나름 저희들이 저와 저 연구실에서 쭉 진행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를 볼 땐 외랍단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추구했던 방향이 항상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을 치르고 나면 그래 이게 올바른 방향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나름의 그 저희들만의 어떤 긴장감이 쭉 해소가 되는 나름의 그런 이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딱 받아들어보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2022학년도 수능 2021년 11월 18일에 치러진 수능 같은 경우는 문제를 딱 받아들었을 때 아 그렇지 지난 6월 9월에서는 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수준에서는 상위권 변별력이 확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어요. 사실은 단지 6월달 9월달 시기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정말 다수가 최상의 실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 그때가 근데 진짜 수능 때까지 간다면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을 연습시키고 준비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때로는 물론 일부 선수이긴 합니다만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뭐 모의고사 문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지만 뭐 들으면 어때 듣는다고 안 해 우리가? 아니지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정도까지 가는 게 올바른 학습 방향이다 또는 똑같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연습을 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건 크게 본다면 지구과학의 개념 원리를 이해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적용시키고 해석하고 생각을 이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도움되겠다라는 컨텐츠들은 저희들이 항상 연구하고 개발하고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시험지를 딱 받아보고 났을 땐 아 우리들이 역시나 잘못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카페에 어떤 친구가 이제 그런 글을 올랐어요. 2022학년도 수능 지구과학은 많이 어려웠는데 2023학년도는 어떤 커리에 보강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카페에 다른 친구가 답변을 해 준 거야. 아니 이미 완벽한데 뭘 더 보강하고 그럽니까? 자 여러분들 일단 2022학년도 수능은 지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 그래서 일단 나름 저희들이 준비했던 많은 문제들과 컨텐츠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땐 물론 저희들이 밥상을 차려드리고 상다리가 휘어들이고 다 차려드리고 막 떠먹여드려요. 반 정도는 진짜 입에 넣어드립니다. 오케이? 그런데 정말 모든 학생들이 그걸 다 받아 먹어서 씹고 생키는 게 가능하진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씹는 건 자기가 씹어야지. 상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씹어서 드릴 수 없잖아요. 안 그래? 입에 넣어드리는 것까지는 하지만 씹고 삼킨 다음에 소화시켜서 흡수하고 본인 걸로 만드는 건 그건 여러분들의 몫인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잘 따라오고 소화해낸 분들이 느꼈던 2022학년도 수능과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나태해졌고 게을러졌고 쉬운 문제에서 본인이 1등급이야 만점이야 나도 됐네 라는 알게 모르게 생기는 그런 자만심 거만함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잠식해 나갔을 때 조금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더라고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 원리 요소들 또는 문제의 자료라든가 그 많은 것들 충분히 다 잘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건 과거 이야기고 2023학년도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2022학년도 수능을 저희들이 준비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 수준만으로 다음 시즌 준비를 하면 안 돼. 왜? 언제나 수능은 매년 꾸준히 진화되고 발전되어 왔다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이젠 이 정도까지 나왔어. 오케이. 그럼 다음 시즌엔 여기까지 가겠구나 또는 어디까지 가겠구나를 또 예측해서 그에 대한 걸 한두 걸음이 아닌 한 열댓 걸음 앞서 나간 다음에 느긋하게 뒤를 돌아보고 좀 내려다보면서 그 상황들을 조금 지켜볼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들은 준비해서 달려 나갈 거라고. 지금 이 말씀과 각오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좋아. 뒤에 더 많은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개념 완성 강좌를 여러분들 듣고 수강하고 마무리한다는 건 일단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왜냐? 너무나 많은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많은 밥상을 차려놨기 때문에 한 반은 떠먹여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젓가락질 숟가락질을 직접 해야 될 때도 있고 안 그래? 먹다가 흘린 반찬을 주워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열심히 씻고 생기고 소화시키고 그래야 될 때도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나온 수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수준은 어쨌든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보완을 해야 돼요. 오케이? 따라서 이전까지도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에는 그 우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높은 수준까지 기준을 더 높게 설정하고 우리들은 그에 걸맞는 준비를 차근차근 본격적인 학습을 이 개념완성 강좌부터 시작할 거예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문항출제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탐구상황 탐구사고력 그냥 개념원리에 때로는 암기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일부 제가 다른 얘기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평가원에서 이야기하는 나름 추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개념원리의 적용 사고력 뭐 좋다 이거야. 좋은데 그래서 수능 지구과학원 어떠냐 어떤 특징이 있냐 지금 어디까지 갔냐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거 같냐 그래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과학탐구영역 내에서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이 원투과목 즉 무라생지원투 총 8개로 구분되는 과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중에서 가장 많은 선택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시집단의 수준이 정규분포구선을 따라가냐 그게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상위권 수험생들의 비율이 많고요. 이제 지구과학 공부를 하는데 여건이 아주 훌륭해졌어요. 물론 그 중심에 또 저희들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예전에는 문제집도 없어 참고서를 살려도 서점이 없어요. 출판사들이 교과서 만드는데 참여하지도 않아 그랬던 시절도 있었다니까 여러분들 당장 2009 개정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지구과학 원투 모두 교과서 출판사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지구과학원 총 6개의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고 있고 참고서 문제집들을 만들고 있고 시중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문제집이나 컨텐츠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접연이 좀 넓어졌고 손쉽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물론 그 상황에선 이런 온라인 강의가 나름 교육기회의 균등에 아주 크게 이바지한 측면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꽤나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 이런 상위권 학생들의 구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난이도 높은 문제가 필요하고 난이도 완전 높은 한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 다수가 필요하게 된 상황까지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가 예전에는 야 이거 공부해서 알아? 응 너 맞았어. 너 공부했어? 아예 안 했는데요. 그럼 넌 틀려. 그냥 공부 한 번 했으면 풀 수 있고 공부를 한 번도 안 했으면 못 푸는 그런 수준의 변별력 문제들이 다수였어요. 아주 예전에는.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돼서 어 공부를 했어? 근데 넌 두 번 세 번 반복했어? 빈틈이 진짜 없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이해 가시죠? 어. 또 과목 범위가 좀 넓고 출제가 다양하게 출제되다 보니까 빈틈이 딱 생겼을 때 고걸 파고드는 문제가 출제됐던 시절도 있었다고. 그렇게 변별력을 확보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황이 반복 학습도 해야 되지. 자료 분석하고 적용하는 연습도 해야지. 고난도 문항. 이게 공부를 했고 내용을 다 설명해서 일일이 구구절절 떠들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주면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안 풀리는 그런 문제 또한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계산 문제라든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도 문항에 대한 심층적인 연습 또한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전까지도 우린 계속 이런 걸 했지.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수능은 발전된다니까 발전. 2023학년도 수능 대비를 하는 친구들한테 2022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정도까지만 공부를 시키면 안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제 2022년에 고3 되신 분들 예비수험생 여러분들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언니, 오빠, 누나, 형, 삼촌, 이모, 고모 등등 더 위에 선배님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공부를 더 어렵게 해야지만 그분들과 비슷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도 잘 수행을 하셨습니다만 2023학년도의 새로운 시즌에 걸맞게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소개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아랫배에 힘 꽉 주고 마음 단단히 먹고 여러분들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고난도 문항의 다양화. 예전에는 그냥 아주 어려운 한 문제 딱 넣어요. 그게 그냥 저 구석탱에 있는 걸 끄집어서 내는가. 아니면 지구과학에서 조금 개념 난이도가 높은 주제가 또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내용이 지구과학원에서 지구과학2로 옮겨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조금 난이도 높은 한 문제를 딱 출제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점점점점 발전되면서 고난도 문항 수가 많아지다 보니 다양한 형태로 출제해요. 함정형 문항이기도 하고 물론 함정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렇게 걸리는 친구들은 틀린 게 확인될 때까지 함정이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학습이 제대로 된 친구들을 풀 때 아 이게 이렇게 출제를 하셨으면 이 정도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틀리겠네 라는 걱정을 하면서 친구들을 걱정하면서 잘 풀 수 있긴 해요. 좋아. 계산문항이 있기도 하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자료는 언제나 매번 나오는 거예요. 절대 수학능력시험지에 있는 20개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다 쳐다봤었던 자료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마세요. 물론 정말 많은 저희들 연구실 제작 문항과 많은 자료와 많은 상황을 정말 정말 많이 설명드리긴 해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더 그럴 거고 그래서 개중에 얻어걸리는 상황이나 문제가 없겠습니까? 있고 매년 있어갖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나름 저희들의 역사가 있잖아요. 또 뭐 2015학년도 16학년도 연도불 학년도불로 다 얻어걸린 뭐 나름 그게 진짜 킬링 포인트가 있는 킬로운항인 경우도 있고 하여간 다양하게 있긴 했는데 굳이 저희들이 또 막 그런 거 같고 또 막 이렇게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우리 패밀리들만 알고 좋아할 수 있고 뭐 그러는 어쨌든 근데 새로운 건 언제나 나온다고 처음 보는 새로운 게 나와도 풀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야 된다고 그것들에 대한 준비를 필수임문은 벌써 이미 2023학년도 필수임문 시작되자마자 완강 해가지고 후기 남기신 분들이 정말 많은 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건 진짜 몸풀기 워밍업이었고 본격적인 학습을 진짜 이 개념 완성 완성이란 타이틀이 왜 붙었냐면 일단 완성시키겠다는 소리거든요. 일단은 1차적인 다 할 겁니다. 독해 능력이 요구되는 문항도 있어요. 이게 어떤 소리냐면 문제가 좀 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읽어. 한글이니까 읽을 수 있지. 읽어. 근데 읽었더니 읽긴 읽었어요. 근데 나한테 대체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해서 이 답의 옳고 그름을 판단 되는지를 못 찾는 거야.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보기 ㄱ ㄴ ㄷ 있잖아요. 얘가 읽고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읽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미 문제에서 제시된 이 상황 자체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이거지. 보기 박스에 눈이 가기도 전에 그냥 손 드는 이런 상황의 문제 또한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결국 수능 문제든 뭐든 교육 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 맞지? 분명하지. 어디선가 배웠던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적용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편안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 줘요. 옆에서. 이건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풀어보세요. 바로 풀어. 아니면 복잡하잖아. 단순한 형태로 조금 바꿔주든가 그림을 딱 그려서 설명을 해주면 또 바로 풀어요. 문제 풀 때 필요한 정작 중요한 하나하나의 포인트는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재조합하거나 또는 긴 줄글로 이게 비슷한 용어를 막 쓰기도 하고요. 여러 대상을 나열해서 정작 물어보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포인트가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난이도를 높이고 있어요. 응?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사실 2022학년도 수능 대비 강좌에서도 우리 패밀리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다수의 강좌 다수의 문제풀이 다수의 상황 설명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응? 상황 자체를 어렵게 해서 상황 판단을 먼저 끝내야지 거기에 난이도를 높여버려 가지고 그 문제 보기를 있는 건 일단 이 파악만 되면 바로 되는 하지만 정답률은 되게 낮은 그런 문제들이 있기도 하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전까지도 이런 준비를 잘했지만 수능은 진화되고 발전되고 그렇죠? 언제나 그 악기에 우리들도 진화해서 더더욱 더 진화하고 발전을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섭렵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사실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준비한 얘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포인트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기에 시간이 길게 걸려도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릴게요. 2022학년도는 6월달, 9월달이 좀 평이했어요. 수능은 절대 그렇게 나올 걸 예상하고 준비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전 문제든 모의고사든 꽤나 난이도를 상향 조정해서 조금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피를 토하는 느낌으로 많은 연습을 했어요. 오케이? 어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받아들였던 분들 아 제가 모의고사 하나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여기에 이 위치에 이 문제와 이 자료와 이 질문이 있는 건 아무런 이유 없이 사연 없이 그 자리에 놓은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것일지는 몰라도 교과서 어딘가 있거나 어 EBS 연결제에서 이 문제풀이 어떤 맥이 되는 그런 포인트를 다룬 문제가 있거나 상황이 있거나 그리 쓰여져 있거나 또는 과거 기출문제에서 이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재조합해서 우리가 문제를 구성했거나 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구구절절 드리는데 해설강의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 너무한 거 아니야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잘 강의를 듣고 따라오셨던 분들이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야 안그래 물론 어떤 개인의 노력 또한 많이 필요하긴 했겠죠 근데 들어봐 6월 9월 점수가 잘 나왔단 말이지 근데 그런 정도 수준 또는 한 번 1등급 한 번 만점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다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안그래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조금 게을리 했었던 분들은 문제 난이도가 좀 높여서 출제될 때 이게 어려운 문제 한 문제만 딱 더 추가되는 게 아니라 난이도 상상 또는 중상 수준에 난이도 높은 문제 수 비율이 증가하는 패턴이거든요 최근 출제 어떤 난이도 조절이 다양한 형식으로 그러면 공부가 이만큼은 됐어 근데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 수준이 나름 이 정도로 출제가 되면 공부가 덜 돼도 다 풀어서 다 맞는 거야 그 친구들은 1등급 만점 갈 수 있는 거지 더 위쪽 그룹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한 대여섯 문제가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본인이 갖추는 실력을 이만큼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다수의 문항들이 이거보다 진짜 딱 1-2%만 난이도가 딱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소위 한 번쯤 1등급과 만점을 경험했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실력이 되게 기초부터 튼실하게 다져지지 못하고 언제 한 번 딱 얻어 걸려서 점수가 났었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전반적으로 난이도 상승이 되었을 때 그냥 한 문제를 더 틀리는 게 아니라 그 다수의 문제들에 있어서 단 1% 2%가 부족해서 우르르르 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 번 써볼게요 2% 부족한 1등급 물론 상위 4% 11% 이렇게 등급 구분되는 퍼센트는 이미 정해져 있긴 하지만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건 낮아지건 그 퍼센트가 변하는 건 아니죠 물론 아주 쉽게 나왔을 때 만점자가 많아지면 1등급의 비율이 커지긴 하겠지만 근데 소위 2% 부족한 어설픈 1등급 한 번 1등급 받아 봤지만 그게 약간 얻어 걸린 안 그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찍어서 봐진 게 있다거나 근데 그걸 본인의 실력으로 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과 연습을 게을리 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가 조금 가슴 아팠던 시험이 바로 2022학년도 수능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 지금 제가 어설픈 1등급 또는 2% 부족한 1등급 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사실은 진짜 딱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에 딱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한 분들은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진짜 짜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아 좀 더 보완하고 극복을 해서 다시 한 번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맘을 드신다면 조금 아프고 쓰리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아 조금 더 심기일전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잘해보자 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그런 부분은 너무 이렇게 속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빠트리고 있는 빈 부분을 알려줘야 되고 안 그래 그걸 채워줘야 되는 노력은 누군가는 해줘야 되잖아 이해 가시겠죠 좋습니다 하여튼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어 그리고 완벽의 기준이 이제는 2022학년도 보다 2023학년도에는 좀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걸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준비를 또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거고 어 그의 아주 많은 부분을 이 개념완성 강조해서 진행을 할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전체 단원 구성은 여섯 개의 대단원으로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 출판사마다 이거를 두 단원씩 묶어서 크게 세 단원으로 구분하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편찬하는 교육과정 내용은 저렇게 여섯 개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섯 개의 대단원으로 항상 구분해서 단어명과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점 알아주시고 자 지구과학은 지질학 대기과학 해안과학 천문학 크기의 영역이 또 구분이 되죠 좋아 그래서 이제 많은 지구과학적 현상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몸속 경험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재미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막 배웠어 뉴스를 보니까 막 나와 일기 보면 나와요 오케이 하늘을 보면 알 수 있어 저기 지나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산불이 가 있는데 저거 어디서 많이 봤던 남성이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관심을 가지면 많은 것들이 보여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 좋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5단원과 6단원 여기 한번 1 2 3 4단원과 구분해서 한번 끊어 볼게요 일단 이 뒤에 소개해 드리긴 할 텐데 저희들은 1단원부터 나가는 진도가 있고 5단원부터 나가는 진도 2개였던 진도로 병렬로 진행을 합니다 개념완성 강조는 왜냐 그 이유는 얘네랑 얘네를 공부할 때는 연결고리가 딱히 크게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굳이 꼽아보자면 뭐 조금 막 이런게 있긴 한데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크지 않아 그래서 앞에를 버리고 여기서부터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라는게 크게 무리가 되는 상황이 아닌 점 됐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 강의로 듣습니다 언제 올라가면 바로바로 기다리지 마세요 아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12월 27일부터 업로드가 될 겁니다 현장 강의 버전으로 또 들으세요 오케이 뭐 지구과학만 공부하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다른 것도 다 해야지 다른 거 얼마나 중요해 어 더 중요하지 이거 뭐 일개 탐구 선택과목 하난데 지구과학인데 그죠 다른 것도 열심히 하시되 더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이 악물고 까짓 거 한번 시작할 때 큰 맘먹고 확 미친 척하고 하라는 소리에요 오케이 해보면 되는 걸 깨달을 수 있고 된다라는 가능성이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하고 큰 사람이 돼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필수 인문 강의를 완강했었던 그 경험 온라인 강의 들어보니까 들리네 완강을 해보려고 했더니 되는구나 지구과학이 생각보다 할만하구나 어 우리 교주님이 생각보다 교차구나 자 오지교 교주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개념 강좌는 필수 인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겁고 분량 많고 힘듭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후속거리는 모두 개념 강좌보다는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낼 수 있다라는 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그 어떤 강의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거에도 여러분들은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이거 끝내잖아 관성으로 쫙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일단 강좌 특징이 구성 아 네 교재 교재 이게 여러분들 진짜 실제로군요 그냥 이게 근본 없는 파란색이 아니고요 어 번쩍번쩍 막 광택이 있는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 실물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아 네 어쨌든 개념 교재랑 필기노트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60강 2022학년도 개념 강좌보다는 당연히 분량이 좀 늘었습니다 어 설명할 게 많아졌죠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 자 선 지킵니다 우리는 선이 넘어가면 넘어간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그 설명을 굳이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유를 또 말씀드려요 선을 넘지만 그런 설명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연이 있고 이런 이런 어떤 원리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을 때 그런 설명을 들어야지 좀 더 속이 뻥 뚫리고 학습이 용이해지는 친구분들이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설명을 드리되 굳이 그런 속 사정과 사연이 시험 문제에 거론되는 건 아니다라는 단서 또한 붙여요 그래서 아 좀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잘하는 분들을 위한 설명도 하고 아우 그런 것도 불편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냥 선생님 저 외울 것만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당연하지 생긴 게 다른데 어떻게 원하는 바가 다 똑같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깔끔하게 요약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오케이 좋아요 선 지킨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육종교과서 네 여섯 개 출판사에서 교과서 만들고 있는데 철저하게 분석해서 음 교육부에서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시키는 그런 내용들 토대로 교과서 내용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아주 필요한 내용 요소들을 딱 발췌해서 개념 교재가 구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지구과학원의 기본 개념 강좌니까 기본 개념만 천만의 말씀이고요 기본뿐만 아니라 심화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듣고 나면 어떤 생각과 걱정이 될 수 있냐면 아니 선생님 이거 개념 강좌 끝났는데 여기서 다 해버리면 뒤에 우리 여름과 가을에 뭐합니까 이런 걱정이 될지도 몰라요 오케이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이 정도가 한계인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천만의 말씀 가보면 또 새로운 세상 또 있어요 오케이 또 올라가 보잖아 깨닫지 못하는 또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게 있어요 오케이 어 그러니까 제가 와 이 정도면 진짜 우리도 나름 지구과학에서 지분이 꽤 있지 않나 어 메가스토리 와 보니까 아니야 아 물론 그런 게 이제 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온라인 강의의 의존도가 좀 높아진 측면도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온라인 강의를 좀 많이 들었었던 분들이 차근차근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 어 수험생이 된 그런 측면 또한 반영된 게 있겠죠 음 음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하여튼 네 생각보다 많은 공부를 여기서 끝날 거예요 그 뒤에는 이거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는 어 어 어 그런 공부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강좌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부터 심화까지 하는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하면 심화 내용이 어려운 문제가 뒤쪽 단원만 몰려있는 게 아니에요 1단원 공부하다가 불쑥 2단원에도 어려운 자료 어려운 상황 만들어질 수 있어요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그러니까 소위 킬링 포인트가 여러 단원 여러 주제에 분산되어 있고 산계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연구하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보면 어디서든 여러분들 괴롭힐 수 있는 문제 뽑아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할 때 1단원 시작해서 딱 개념 공부하다가 어 이런 문제 출제됐어 어려운 문제인데 풀어봐 아 약간 좀 불편해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런 어려운 문제는 또한 때로는 단원 통합적인 성격을 띄는 그래서 여러 단원에 대한 개념이 같이 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또한 경우에 따라 있기도 하고 오케이 그래서 기본에 대한 어떤 훈련과 연습이 충분히 안 돼 있을 땐 그런 고난도 개념과 고난도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2023학년도 개념완성 강좌는 스텝1 스텝2의 2단계 구성으로 진행합니다 크 연구 많이 했어요 어 1단원 기본 내용 스텝1은 따로 타이틀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스텝1이니까 2단원 가기 전에 1단원 후반부엔 1단원에서 공부할 때 조금 애를 먹을 수 있는 개념들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주제들 어 그런 부분들을 스텝2 페이지에 따로 구성을 했어요 그게 개념 설명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 풀 때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기도 하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요령이기도 하고 이해 가? 문제에서 어떤 상황이 복잡하게 펼쳐져 있으면 그때 상황을 판단하고 자료를 해석할 때 맥을 짚는 부분이 스텝2 페이지에 서술되어 있기도 하고 물론 그걸 바로 연습해 볼 수 있는 대표형 분석 문제 또한 들어있게 되고 아시겠죠? 그렇게 구성했어요 1단원 스텝1 스텝2 2단원 스텝1 스텝2 순서대로 그래서 수능 대비뿐만 아니라 내신 대비를 하는 분들도 이 개념완성 강좌를 듣고 준비하는데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구성했다 이렇게 보십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고1,2를 위한 지구과학원 개념이라고 해서 수능 버전과 내신 버전을 2원화해서 진행했었는데 교육과정이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었기도 했고 어떤 방향성이 조금 내신과 수능 어떨는지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수능은 꽤나 더 높은 난이도로 많은 부분들을 진행해야겠기에 처음 이제 지구과학원을 공부할 때 그런 많은 내용들은 조금 굳이 안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빼긴 했었는데 이제 조금 분석을 해보고 상황을 파악해 보니 내신 또한 이제 수능 난이도와는 다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깊은 부분까지 다루는 학교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기본적인 부분만 다루는 학교들도 있고 선생님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어떤 다른 부분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나름 수능 문제 내신 문제 구분이 사실은 불분명하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내신 문제도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 기출이나 교육청목요사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응용 변형에서 출제되는 케이스도 조금 빈번하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강좌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근데 처음 공부할 때 좀 무거운 부분이 있어 스텝 2로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자 오해하지 마세요 내신 대비는 스텝 1만 듣고 끝내라 가 아니고 내신 대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수업 학교 선생님께서 진행하신 수업과 수업자료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 안 듣고 내신 절달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게 기본 그 다음에 보충학습을 하실 때 듣고 이것도 가야 돼 단 학교에서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일단 학교 수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고 학교 수업도 이거 다 했어 그러면 또 저것도 하고 저거보다 더 했어 그럼 선생님 맨날 쫓아다니면서 질문하고 그렇게 해야지 학교 선생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친해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충분히 노력하고 고민한 흔적들을 가지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질문하시는 게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하시는 분들은 스텝 1만 들어라 이거 아니야 그리고 내신 대비는 결국 수능 대비에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다면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됐을 때는 이미 다른 수험생들과 출발선을 달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 점 또한 알아주시고 교과서 탐구 활동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초 문제는 실제 출제될 문제들은 교과서 탐구 활동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 기본과 기초가 튼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뻥뻥 점프를 해버리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기본적인 교과서 다루는 탐구 활동 중요한 것들은 같이 수록해서 연습을 하고 물론 저거보다 더 다음 단계 아직 나오지 않은 좀 더 창의적인 그런 탐구 활동들은 이제 이 다음 시즌 다음 커리부터 또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교과서별 내용은 특정 교과서에서만 거론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응? 모든 종류의 교과서에 거론되어 있지 않고 사실 그런 것들은 출제 요소는 아니긴 해요 근데 특정 교과서에서만 거론되는 개념이라도 EBS 연기교제에서 다루거나 또는 과거에 평가원 모의고사나 이런 데는 이제 연습 차원이니까 모의고사가 아주 드물게 그런 것들이 건드려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저희들이 다 갖고 있긴 하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거는 일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거론을 하지만 수능에서 건드려질 만한 건 아니다 하지만 내신 대비할 땐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으니 필요한 친구들은 정리해 두셔라 이렇게 따로 차근차근 다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교과서별 내용이지만 진짜 수능 대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인 것도 있어요 그런 포인트 역시 잘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대표형 분석을 통한 개념 적용 연습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대표형 분석 아주 대표적인 기출문제 최신의 어떤 출제 경향을 잘 반영한 기출문제들이 있습니다 개념 학습을 해 저거를 바로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안 풀고 개념 공부만 쭉 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론 저를 잘 이제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뭘 암기하라고 할 때 있어요 용어 용어에 암기지 그 인과관계를 맥락 없이 암기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왜 그런지 설명드리지 굳이 설명하는 중간 단계를 질문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설명을 드리되 이게 어려운 친구는 그냥 외우고 문제 풀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곁들이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근데 일부 외우라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가다가 이런 상황일 땐 이렇게 저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그래프를 막 그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면 공부하다가 오 뭐야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외우라는 건 좀 너무 하고 뭐 이런 거 외우는 게 맞아 이게 이렇게 나와 이런 의심이 들 때 있어요 근데 그런 의심은 갈등이 언제 해소가 되냐면 그런 것들을 다루는 문제가 빡 나오면 그냥 싹 해결돼요 실제로 그렇게 봐봐 2022학년도 수능도 매년 똑같이 여러분들 농담하는 게 아니고 매년 반복이라니까 여름에 실전 문제 이렇게 팍 하고 또 막 모의고사 시즌3 시즌4 막 가면서 막 막 가면 아 이거 너무 광고 아닙니까 현장에서는 쉬는 시간에 쫓아가지고 선생님 이거 나올까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딱 그 친구가 볼 땐 그 상황 그 예수님이 나왔었어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 그런 갈등이 있지 뭐 누군가는 또 막 아 이거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래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 막 그럴 수도 있죠 딱 그런 거 하면 출제 갔다 갔다 하면 다 갈등이 해소된다니까 근데 그게 수능이 아닌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미리 한번 딱 나와주면 좀 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평가원 평행하게 나오다가 수능에 빡 그래버리면 그런 어떤 잘못된 어 이 정도까지 가야 되지만 이 정도에 안주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각성시킬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그걸 깨닫게 된 건 사실은 늦은 거고 어 근데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게 반복돼요 여러분들 지겹도록 반복되는 현상이야 어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드물긴 해요 그 수많은 수가국이 중에서 여러분들 정말 드물게 있긴 한데 좀 속이 상한데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고 제작할 땐 뭐 저희들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 마찬가지예요 실전 문제 모의고사 문제 만들 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개념도 마찬가지고 왜 이 타이밍에 이 설명을 여기다 넣고 이 그림과 이 자료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이 상황에 대한 또는 이 암교수에 대한 걸 암기를 강요하는지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와 사연이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 단지 시간 때우기용으로 그냥 여기저기 긁어가지고 막 소개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봤을지 몰라도 교과서에 어딘가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뤄져 있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루기도 하고 또는 EBS 연기교재에서 이 상황과 똑같지 않지만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 원리나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을 다른 형태의 자료이지만 그것들을 써먹는 게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또 문제를 재구성하기도 하고요 오케이 하여튼 그래서 한다고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예측과 앞서 얘기했죠 그거보다 한 열댓걸음 먼저 나가서 편안하게 뒤를 돌아보고 내려다보면서 가자고 수능시험 봤을 때 누군가 막 어려워 죽을라고 해 우리는 내가 이 정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나 막 풀고 나오는 거지 이게 맞는 거라고 심지어 그 내용들이 탁 풀 때 제 얼굴이 떠올라요 막 강의에서 했던 게 떠올라 우리가 풀었던 문제 떠올라 여기선 그렇게 풀면 실수하는 거고 이걸 보고 이렇게 가야 되면 떠올라 풀었어 기분 좋지 그렇게 해서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너무 고맙죠 그런데 더 윗단계는 뭐냐면 너무 많이 공부해서 저한테 들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다 풀어버려야 되는 거야 안 그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들을 누군가에게 배웠는지 어디에서 언제 배웠는지 기억나? 안 난다니까 안 그래? 이미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배경 지식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 일부가 이게 돼야 되는 수준까지 가는 게 정말 윗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험 보고 제 생각이 하나도 안 나면 너무 속상하긴 하겠지만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필수인문부터 여러 가지 강좌 쭉 진행하잖아 어? 이거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이들 막 이렇게 뭐 고민을 하고 묻기도 하고 기출문제 꼭 풀어야 되나 EBS 연결제 꼭 풀어야 되나 막 등등등등 고민을 해 불필요한 걸 여러분들이 하라고 시키진 않아요 오케이? 불필요하지도 않고 들어봤더니 다 아는 거야? 그래도 듣는 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어 원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하는 공부는 그 첫 번째 과정에서 모든 게 완성될 수가 없어요 분량 너무 많아 방대하고 어느 정도 색깔이 쫙 칠해져 어? 다시 한 번 듣고 또 칠해 그때 더 진하게 색깔 칠해지고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아 뭐 기출문제 강의 들어야 됩니까? 기출문제 풀어야 되나요? 아우 저 기출문제 애당하는 거 너무 쉽고요 이제 더 어려운 거면 안 풀어도 돼요 EBS 풀어야 됩니까? 아이고 연계 된다고 하는데 별로 연계 체감도 안 돼요 안 풀어도 돼요 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조언을 하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그런 조언을 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도 꽤나 높은 확률로 그걸 궁금해서 물어본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분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 물론 그 답변을 누군가에게 주워두고 생각 없이 하는 거라면 어... 진짜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짧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얼굴도 안 보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편안하게 글 썼을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본인은 정작 그걸 다 공부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조언을 했다면 그거는 그렇지 잘 되길 바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자 그 얘기는 제가 좀 더 이따가 어? 어... 당부의 말씀 드릴 때 아...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닌데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필기노트 어... 자 그럼 잠깐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필기노트는 아... 이거는 저희 언터처부랍니다 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개념교재 설명 페이지 스텝2 어... 스텝2 가장 제일 색깔을 좀 입혀가지고 스텝2 바로 티나게 어... 구성을 했고요 구분을 했고요 필기노트 이거 야 진짜 어... 진짜 감동의 물결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개념교재는 조금 줄글로 길게 이렇게 서술형으로 설명돼 있어요 어... 저는 과학적 개념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은 이렇게 글로 쓰여져 있는 게 길게 쓰여져 있는 게 서술형으로 돼 있는 게 좀 더 도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지만 어... 굳이 뭐 문과의 걸 지금 구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과적 성향이 왜 고전적인 분류에 의하면 이과적 성향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길게 쓰여진 것보단 요약정리되어 있는 걸 선호하는 분들 또한 계세요 필기노트는 조금 더 요약정리본 형태로 들어 있어요 아시겠죠 음... 언제든지 들고 다니면서 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업로드 일정 2021년 12월 15일날 첫 번째 업로드가 이루어집니다 5단원부터 시작되고요 스튜디오 버전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어김없이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무래도 뭐 항상 조심하곤 있지만 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어... 제가 2022학년도 강의 진행할 때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어... 놀래서 검사 받았더니 코로나는 아니었어요 어... 물론 2차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였는데 어... 그래서 현장 강의를 한 주 휴가한 적 있었거든요 어... 강의 진행하다가 그렇게 휴가한 적 처음이었어요 어... 근데 어떻게 당장 수능 얼마 안 납둔 친구들을 이렇게 접촉해서 열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 어... 그럼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어쨌든 약속된 분량이 매주 수요일마다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1단원부터는 12월 27일 매주 월요일부터 업로드가 진행되고요 어... 25일 26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 현장 강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 현장 강의 분량이 아주 생동감 있게 촬영이 되어서 현장 강의 버전으로 1단원부터는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자... 6단원 부분에 현장 버전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뭐 추후에 상황을 보고 어...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현장 버전 스튜디오 버전을 같이 올렸더니 수강률 100%가 안 돼가지고 약간... 전 커리에 딱 100% 찍는 어떤 컬렉션 이 또 의미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 어...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완강은 앞서 말씀드렸던 2022년 3월 24일 첫 번째 3월 학년평가 치러지기 전에 완강 때립니다 오케이 응... 완강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진행 안 하면 일단 매주 현장 강의 분량 시간이 한정돼 있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정말 많거든요 안 그래? 좀 짧게 하면 안 됩니까? 하... 진짜... 진짜...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하... 강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저기 너무 힘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나 대충 날로 먹을 테니까 좀 어떻게 좀... 문제 좀 찍어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어...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어? 강의 분량 짧게 조금 조금 이렇게 변해서 한 번만 얘기하고 두 번 세 번 강조하지 않고 했을 때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안 그래? 여러분들 10년 전에는요 개념 강의 다 해봤자 30강이 채 안 됐었어요 어? 그거 한 번만 딱 듣고 시험 딱 치게 하면 45점 이상 다 낳았던 시절도 있었다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좀 알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완강을 해야 되니 이렇게 병렬로 진행한다는 거 그래서 같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또 하나의 당부 말씀 자 기출분석 강의에 대한 이야기 같이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12월 16일날 요 다음날 바로 목요일날 개강이 되고요 매주 목요일날 스튜디오 버전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이건 전체 스튜디오 버전으로 촬영이 되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전체 분량은 한 30강 남짓 정도 될 예정이고 이거 개념 강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오케이 진도 맞춰서 요거 올라갈 때도 같이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지난해에도 이렇게 진행했는데 기출분석 강의는 어 좀 한 템포 뒤에 1단원부터 업로드를 시켰더니 아 5단원 듣고 있는데 좀 빨리 올려주세요 이런 요구가 많아서 같이 올릴 거예요 오케이 음 역시 3월 학력평가 이전에 완강 때립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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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안강입니까 아니지 여러분들이 듣고 수강료 100% 찍어야 완강이지 오케이 어 완강되는 날 바로 듣고 수강료 100% 찍고 올려주신 주시는 수강후기 잔뜩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자 그 다음 온라인으로 지원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말씀드릴게요 중단원별 추가문제 제공됩니다 중단원별로 그 개념 강좌 어 리스트에 옆에 이제 첨부파일이 어 추가가 돼요 오케이 하 저기에 있는 문제 또한 매우 많아요 참고로 기출분석 강좌 기출교재도 지난 시즌보다 문제수가 당연히 많아졌죠 어 어 촬영하려면 제가 애를 좀 먹긴 합니다만 어 필요없습니다 다 할거에요 다 찍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어 추가문제 몇 문제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추가되니까 여러분들 활용 잘 해주시고 복습 프로그램과 진단 프로그램 프로그램 또한 제공됩니다 복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강의 듣고 다시 한번 바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문제도 다시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진단 프로그램은 간단한 OX 문제 퀴즈 그리고 빈칸 넣기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 바로 전에 들었던 강의 내용이 어떤 게 있었는지 깔끔하게 빠르게 한번 요약할 수 있는 그런 평가이다 라고 보시면 되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좀 지난 다음에 어 1단원에 뭐 있었나 2단원에 뭐 있었나 그럴 때 있거든요 그때 활용하시면 좋겠고 자 Q&A 게시판 진짜 이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가히 우주 최강이 아닐까 이건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너무나 기록적인 데이터여서 앞으로도 이런 기록이 갱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두렵기도 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정이긴 하거든요 2020년 12월 3일에 2021학년도 수능이 치러졌고 2020년 12월 3일에 제 메가스터디의 페이지가 처음으로 오픈이 됐습니다 어 2020년 12월 3일부터 2021년 11월 18일 2022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당일날 오전 8시 10분까지 8시 10분일 거야 아마 그때가 수능 입실 완료되는 시점이거든요 한 8시까지로 합시다 2020년 12월 3일부터 2021년 11월 18일 오전 8시까지 올라온 메가스터디 질문 게시판을 통해 올라온 질문수가 2만 7천 개가 아니고요 27만 9천 285개 대충 반올림 어설프게 해도 28만 개가 올라왔어요 저희들은 원래 수능 당일날 새벽에 4시 5시에 간간히 질문이 올라와요 급한 거지 궁금한 거지 아침에 6시 7시 7시 50분 이때도 질문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올리고 답변 확인하고 바로 놓고 들어가는 친구일 수 있겠죠 제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항상 그 부분 다 지켰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이 질문수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생각할 때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것도 한번 얘기하겠다 저희들이 이제 질문이 되게 많아지는 시기가 와요 한 5월 6월 6월 평가한 이후부터는 그전에는 여러 문제 질문을 다 받아요 여러 개 좀 되니까 하지만 한 6월 평가한 모의고사 이후 즈음부터는 EBS 연기교제 질문은 EBS에서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원래 그쪽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질문을 하셔라 그쪽으로 질문을 하셔라라고 저희들이 이동시키고 있고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제작하지 않은 사설 모의고사 문제는 그 정도 시즌부터는 시기부터는 저희들이 답변을 안 드립니다 어 왜냐면 사실은 처음에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답변을 해 드리긴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저희들이 제작한 문항이 아닌 다른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답변하는 게 자칫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평가처럼 보이거나 또는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들이 파악하고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제자의 의도와 걸맞지 않은 방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 대한 어떤 부담감 등도 있고 워낙에 또 질문이 많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교재 강좌를 듣고 질문하는 게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무래도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의 질문들을 다 뺑 거에요 어 그랬을 때 이러하다 그래서 저기 혹시 질문 올린 다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질문 올렸는데 질문 올리고 밥 좀 먹고 왔어 또는 질문 게시판을 봤어 근데 일 안 하는 거 같아 왜 답변이 그 메인 페이지에 응 여러분들이 올린 답변만 볼 수 있는 나의 강의실 거기 말고 메인 페이지에 보면 한 30페이지 50페이지가 답변이 안 달려 있어요 막 리스트업이 10개씩 되는데 어 어 여긴 연구실이 노나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천만의 말씀 때로는 밥 한번 먹고 왔더니 막 내 질문이 막 한 2 30페이지 밀려 있어 실제로 그래요 그게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어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와요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어 물론 과목마다 어떤 질문 그리고 올라오는 어떤 개수에 대한 양상은 좀 다르긴 해요 어 그런 특징들이 있긴 하지만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 말씀드린 건데 첫 번째는 지구과학은 강의를 안 들으면 궁금한 게 꽤나 많이 생겨요 아시겠죠 음 과목 자체가 그래요 워낙에 다양한 지구과학적 현상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 각자마다 지금 기존에 쌓이는 배경 지식이 다르고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어떤 그 설명 이나 어떤 한계적인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상황을 대입하거나 그랬을 땐 다른 결과 다른 어떤 이해 과정이 어 감이 될 수 있거든요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혼자 공부할 때 되게 애 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요소 요소에 꽤나 많이 있습니다 강의 듣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 그리고 사실 이 메가스터디 질문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들은 어 강의를 안 듣고 공부를 안 쓸 때 올리는 질문보다는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질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눈에 보이는 분들보다 실제로 어딘가에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어 지금은 힘들지만 약간 웅크린 자세로 열심히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렇게나 많은 거예요 제가 봐도 저희 수강생수가 깜짝 놀랍게 많은데 어 그 경쟁에서 여러분들 싸워 이기려면 진짜 대충 설렁설렁 뭐 이걸 안 들으면 안 이런 생각 가지고 하면 애초에 시작부터 지고 들어간다는 거 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건 오케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많고 역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습 지원을 저희들이 또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어 그쵸 어 어 아주 철저한 어떤 조교선발 시스템을 통해서 음 조교 모집하고 있으니 또 많은 성원 또 부탁드리구요 어 또 이 말 나오기면 뭐 우리 연구실 직원분들 식구들 어 현장조교 답변 조교분들 감사합니다 2023학년도는 조금 더 고생합시다 하하하하 우리가 고생을 더 해야 어 우리 패밀리들이 어 더 편해집니다 좋아 힘내주시고 우리 오직 카페 다들 아시죠 네 오직 카페 오직운 카페 뭐 등등 검색하면 바로 와옵니다 어 네이버 카페구요 어 여기에 들어오시면 일단 분위기를 한번 먼저 보세요 어떤 분위기인지 꼭 분위기 파악하고 글 쓰시길 부탁드리고 정말 진짜 완전 말도 안되게 드물게 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바로 글 썼다가 어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창피를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더라고 그걸 창피라고 해야 되나 어 하여튼 어 그래 네 본인의 어떤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어 그런 어 서로간의 소통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카페에도 되게 많은 질문들 그리고 많은 어떤 후기들 이런 것들 올라와요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수능 당일날 연도별로 수능 당일날 어떤 올라오는 후기들을 쫙 보면 저도 힘들 때마다 그걸 참 많이 보거든요 수강후 게시판도 많이 보고 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진짜 힘을 더 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어 후기들도 많고 학습법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페 관련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이제 학습 관련 상담 글을 올릴 때가 있어요 어 이거 저기 들어야 됩니까 막 그럴 때 음 저 지구과학 처음하는데 필수이면 해야 되나요 이럴 때 뭐 안 해도 돼 하 계속 얘기하지 기출문제 저 강의 들어야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야 하 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런 답변을 하는 분들은 본인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어 어 그걸 알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가고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었다라는 거 자체를 까먹는 거예요 안 그래 어떻게 기초와 기본 없이 그 다음 단계 심화를 갈 수 있냐고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반복 학습은 언제나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예요 어 어 학습 관련 조언은 정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조언이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떤 학습 능력과 다 사람마다 달라 그걸 줄 한두 줄 한두 줄의 글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판단해서 조언을 하는 건 되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조언 또한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습니다 되게 신중해야 돼 오케이 음 그리고 이제 질문글도 많이 올라와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건 메가스터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해드리고 카페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제 그 카페 회원들끼리 알아서 드리자 질문 답변하는데 보시면 강의 안 듣고 질문하는 거 딱 티가 날 때 있어요 아 이 친구는 강의 안 듣는구나 강의 들으라고 해주세요 이게 모르는 걸 물었을 때 단편적인 답변으로 그 근본적인 치유가 되진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공부가 된 분들이 보시면 딱 느낌이 옵니다 오케이 음 조언을 해줄 땐 정작 진짜 도움 되는 조언 해주시고요 서로 간에 힘들 때 좀 응원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당부의 말씀 개념완성 강좌는 지구과학원을 정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학습을 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책만 가지고 공부 안돼요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건너뛰지 마시고요 다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들어야 됩니다 강의를 들었을 때 해결되는 정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과목 특성 또한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도움 됩니다 오케이 한 번 듣는 것보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 또 한 번 더 듣는 게 더 도움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알고 다시 듣잖아 소름 돋는 일 많이 생겨요 평가원 모의고사 치르고 나서 다시 듣잖아 더 놀래마 그런 게 있어 그런 포인트들이 처음 들을 때는 들어 그냥 근데 두 번째 들을 때는 아 왜 제가 이 포인트에서 이런 설명했는지 이런 저런 사례들을 여기서 한 번 예시를 들었는지 그래 지금은 이게 안 들릴 수도 있다 안 들리지만 나중에라도 반복해서 들을 땐 이 소리가 들릴 거다라는 얘기를 그때 왜 그렇게 했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참 자주 말씀드리는데 아주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도 처음 볼 때도 재밌어 두 번째 세 번째 볼 땐 처음에 안 보이던 복성과 상황 설정과 분위기가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보이는 게 있어요 왜 여기서는 배경음악이 이렇게 나왔을까 왜 여기서 주인공이 한 번 뒤를 돌아봤을까 이런 복선들 이런 것들이 보여서 또 다른 재미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강의도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느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학습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습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며칠 강의를 듣는 게 좋나요 학습계획은 강의 업로드 일정에 맞추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메가스터디에 알림 설정하는 게 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로 강의 업데이트 됐다 문자가 옵니다 아 문자가 오는 시간대도 설정할 수 있어요 물론 업로드가 되는 요일에 좀 문자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 놓으면 문자 알림 오는 다음 좀 뒤에 업로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 시간은 좀 뒤로 늦춰주는 게 일단 좋긴 하겠죠 어쨌든 적정 시간이 되면 빠짐없이 올라가게 될 테니까 그에 맞춰서 일단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한 주에 올라오는 강의를 그 주안에 어쨌든 수강을 다 끝내겠다는 계획으로 따라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 저는 이 강좌를 지금 한 2월에 듣는데요 3월에 듣는데요 지금 여름인데요 지금 가을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늦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업로드가 한 주당 얼마큼씩 있단다 이게 아니라 늦었으니까 겨울 시즌부터 발빠르게 시작했던 친구들과 똑같은 속도로 가면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미친 척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완강하고 복습하고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강의를 들을 때 소유했던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책을 보고 공부하고 문제 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물론 다른 과목도 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응 그 다음 내신 및 수능 대비에도 모두 필요한 강좌 스텝1 정복한다면 스텝2 자 대단원 별로 스텝1 하고 스텝2 그 다음 대단원 스텝1 스텝2 오케이 아니면 스텝2가 너무 버겁다면 스텝1만 쫙 간다면 스텝2 따로따로 이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기출분석과 병행해서 수강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대단원은 끝내 물론 중단원은 끝내고 기출분석 중단원 그렇게 풀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단원 수준을 좀 더 권장해요 대단원 끝내고 기출분석 대단원 풀고 오답 정리 다 끝낸 다음에 강의 다 듣고 골라 듣지 마 다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개념 강좌에서 대표형 분석이 기출분석 강의에 다 들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문제지만 풀이의 결을 좀 달리합니다 오케이 개념 강좌에 있는 대표형 분석은 좀 더 장황한 많은 설명을 한다면 기출분석 교재에 있는 그 같은 문제들은 문제 풀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맥 를 짚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실수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보면 문제를 가장 빠르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다 듣는 게 제일 좋고 이거를 3월 학년평가 전에 끝내는 게 일단 베스트에요 어? 그때까지 기본과 일단 1차적인 이 전 교육과정에서 소개됐던 시만은 거기서 끝내는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그 위쪽 단계의 공부를 우리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출분석 역시 스텝1 스텝2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하하하 어? 어 그래서 스텝2는 나중에 할 거야 그러면 기출문제집에 스텝1에 해당하는 것만 먼저 가셔도 돼요 오케이 좋아 이렇게 구성을 했고 자 그 다음 N수생 그 다음 내신 대비 정말 빡세게 있습니다 저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들어야 됩니까 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알고 들으면 더 많이 들려요 아시겠죠 음 알고 있는 걸 듣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들린다면 조금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 들어주시니 좋겠고 음 많은 걸 알지만 개중에는 여러분들이 놓쳤거나 조금 까먹었거나 잊혀졌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다 챙겨가고 주워 담아가는 그런 추가적인 과정과 노력은 언제나 필요하다 아시겠습니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강의를 듣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챙겨갈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지난 교재로 이거 강의 들으면 안 됩니까 아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정말 많은 불편함이 뒤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교재 구성 스텝 1 스텝 2 스텝 2의 내용이 꽤나 많이 추가가 됐고 문제 배열 그 다음 지난 2022학년도 기출 문제가 또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 또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 교재로 같이 따라오시길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자 오케이 아 그리고 맞다 그것도 지난 시즌 빡세게 공부해서 수능을 잘 봤어도 수능을 보고 나면 사실은 좀 어느 정도로 희셋되고 포맷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굳게 먹고 달려갈 N수생 여러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차근차근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개념 강좌를 다시 들으시면서 아 지난해는 이랬는데 아 이 부분은 이번 시즌에 더 많이 이렇게 뭔가가 있었구나 라는 걸 어 찾아보시는 것 또한 나름 나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이미 준비하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건 일단 수능은 여러분들 단기간에 단거리 싸움이 아닙니다 되게 긴 레이스에요 아시겠죠 긴 호흡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하지만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게 긴 싸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다보면 때로는 지치거나 힘들거나 슬럼프가 찾아오거나 와 이거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걸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길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니 오빠 누나 형 삼촌 이모 고모 숙모 어머니 아버지 다 거쳐왔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다 이겨내서 지금의 어떤 자리에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고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건 다 같이 겪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고 그들도 잘 이겨냈으니 나도 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사실 힘들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어 어 그렇잖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가면 괜찮습니다 현명하게 잘 이겨내고 극복하시길 바라고 단 개념 강좌와 기출분석은 짧은 호흡으로 단기간에 빡 끝내는 게 일단 좋아요 분량이 꽤나 되기 때문에 업로드가 진행되는 게 한 번에 다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만 업로드 일정에 맞춰서 짧은 호흡으로 딱 끝내고 혹시나 이 영상을 조금 뒤늦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어 조금 더 빡빡한 일정을 잡은 다음에 그 일정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2022학년도 까지 데이터를 공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발판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 공부를 더 빨리 많이 진행해야 되니까 이해 가시겠죠 좋습니다 과거의 기출문제든 EBS 연규규제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다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좋은 학습 콘텐츠이니 그 공부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023학년도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이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